하느님께 회개와 찬미와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흘린 전열로 나를 잃으시소서 신자라 신자라 노안 영광일세 요단과 저 별은 영원하시니 그리스도의 시작을 잠시 바라보시겠습니다. 2절 내가 떨고 있네 거기 있는 구원을 내게 비추시네 신자라 신자가 노안 영광일세 유단과 저 별은 영원하시니 책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걸어 목상했습니다. 이제 주림의 가시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 돌아가시고 송두리째 우리의 험난한 인생 여정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입니다 신학생 시절 고정민 심리가 함께 제1단 시절에 1986년에 만들어 제작했던 인스신 가시관 오늘 바람실 성당에서 그리웁게 버거프게 내 인생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응원합니다 이 분 전세계가 마냥 슬퍼하니에 있으신 이 분 전세계가 마냥 슬퍼하니에 있으신가 이 분 전세계가 마냥 슬퍼하니에 있으신가 이 분 전세계가 마냥 슬퍼하니에 있으신가 애는 날 이미 보시고 날들 닮아 닿았소서 애는 날 날 보시고 날들 닿았소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 아는 위원 성령의 동감 성모님의 은혜 어떤 설명이 필요 없어도 지금 우리에게 하늘의 거룩한 사랑이 통과하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정말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숱한 위기를 같이 함께 고단파 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남은 인생 나를 바라보기 보다는 남을 볼 때 내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책을 피겠습니다 491번 그 다음 노래가 들리겠습니다 아주 짧은 노래지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세계적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고 엉뚱한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 아래 십자가 아래에 나의 지지 고소 function 그 안에 오래 머물게 기도 하십니라 만민들아 오라 십자가 아래로 구원의 소식 데려오는 십자가 아래로 십자가 아래에 주의 사랑 있네 따뜻한 사랑 받으러 만민들아 오라 아주 정교한 노래죠 반월성 성당 태안수 청와봤습니다 장원 한 열 번, 이천 두 번, 간부 다섯 번 장원은 송영호 신부님, 또 그쪽도 오시는 신부님마다 장원은 장사를 잘해서 그런지 자주 불러주셨고 강국은 김웅렬 신부님, 축하라! 불러주셔서 그리고 지나갈 때보다 반월성은 어떤 분들이 사이에 한 번도 안 불러주지 최경남 신부님이 계셨을 때 살짝 기대했지만 역시 한 번도 못 왔습니다 그러다 저희 친구 우정미 신부님 덕분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 박수,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역시 아름다운 성당이구나 유튜브가 60 됐거든요, 64년생 60 되니까 불러주시네 너무 아름다운 성당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450일로 하는 반월성 성당의 주제가 해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 곡 400, 아니 저 번호 안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편히 들으시고요 이 노래 들으시고 원체 슬픈번에 이제 이들의 끝나면 난 다음에 박수치면 앵콜인 줄 알고 알아서 그냥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네, 너무 슬픈 노래이기 때문에 미웃는 마음으로 저 고통과 가시관 쓰신 예수님 빛나게 되시네 우리를 대신하여 오늘 처음에는 편안함으로 하고 두 번째 저의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하이든 작곡의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저 고통과 가시관 쓰신 예수 저 고통과 가시관 쓰신 예수 찬양 Green 하이든 작곡의 주제가 우리에게 평화, 평화를, 평화를, 평화를 주소서 평화를, 평화를, 평화를 주소서 343번 가보시죠. 같이 부를 겁니다. 제가 최초로 성당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던 곡이었습니다. 어디 웃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이런 생각도 있었다니 신학생 1학년 시절에 아주는 것 같다는 곡입니다. 같이 불러요. 343번 하느님의 어린이 목에 있습니다. 찬송 찬송 우리에게 평화, 평화를, 평화를, 평화를 주시네 평화를, 평화를, 평화를 주시네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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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즐거우셨습니다. 슬픈 건 또 즐거운 것입니다 한님 안에 슬픔을 포함할 때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찬양으로 실제 아주 클래식 단어도 바꿔주고 마치 예수님의 거룩한 정보처럼 다 나타나서 나이는 60인데 생긴 건 50처럼 생기고 신기하다 막 이러신 분들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하느님이 다 갖춰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주시고 호미도 급해서 왜? 여러분들이 이때 해보라고 2023년 3월 5일 주일날 90살 해보라고 하느님이 목소리를 추구한 겁니다 우리 하느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시고 바랍니다 죽은 학교 때 이 노래 부르면서 신학교 같은 기억이 납니다 아름다운 곡 주님 잘 펼치시고 부르면서 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두려움과 모든 글씨 저 만리에 던져버리오며 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그 능력이 넘치네 주님은 저 하늘을 펼치시고 태양과 바다 꽃 만드셨네 그러나 주님의 가장 귀한 선물은 생명과 사랑의 은혜 자 이제 박수 치면서 끝났다 박수 찬미가 되겠죠 하나님 빼리자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 내 주님께 모두 맡기오며 주님 사랑으로 온 세상은 더 많은가 온천 평화여라 어느 날 당신이 부시려 나는 먼 아몬길 보나가리 높은 산 계곡에 사랑해 주님을 소리로 빌리자 내 주님의 은혜 내 주님의 은혜 나 주님의 은혜 나 주님의 은혜 나 주님의 은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